11.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배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오.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안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나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세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산헤드린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뚫에 서서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